아 이거 진짜 웃기다 뭔데 뭔데? 우와 정말 기발하다 저런 건 어떻게 찍었을까? 저거? 저거는 색연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내리면 돼 저거는 쉽지 아 그래? 나 한 번도 안 찍어봐서 잘 모르겠어 몰라? 그럼 같이 찍어볼까? 그럴까? 좋지요 좋지요 우리 집에 도미노가 있었네 도미노 이걸로 될란가 모르겠네 한번 해보자 그래 오 이걸 이렇게 충충히 잡아서 오 잘 봐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고 딱 잡고 CAD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됐다 이거 타이밍 맞추기 되게 힘들겠다 이거 좀 어려운데 나도 이거 처음 해보는데 대박 이거 좀 어려운데 보자 잘 나왔는지 그래 그래 시작한다 시작한다 이때 딱 가만히 있어야 돼 눈 최대한 크게 뜨고 멈춰 있어야 돼 나 봬 이때 손이 걸려가지고 나온다 자 너도 해봐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뭐 몇 번씩 다시 찍으면 되니까 그래 딱 잘 잡고 해볼게 우선 연습 아 이렇게 하라는 거지? 백설아 화이팅! 화이팅! 떨린다 오 한 번에 가능할까요? 오 잘한 것 같은데? 매워! 오! 신기해 이거 재밌다 오 보자 보자 너무 많이 움직였어 대박 아 이때 끊겨가지고 어려워 처음하는데 되게 잘한다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알 것 같아 그럼 이렇게도 되겠는데 어떻게? 이 색연필 써도 돼? 어 물론이지 써도 되지 아 그래? 그럼 봐봐 생각만 해도 웃기다 뭔데? 이걸 이렇게 귀에다 한 다음에 오 귀에다가 오 오 이게 아래에서 오는 거 말고 왼쪽에서 오는 걸로 한 다음에 해볼게 해볼게 어얼 과연 그녀는 뭘 할 것인지 아 웃기지마 그녀는 한 번만에 성공할까요?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오 뭐야 아 너 때문에 망했잖아 웃겨서 자꾸 지렁이가 나오는 건가? 소리가 커지는 걸 표현한 거야 아 아 소리 증폭되는 거 오 야 보자 오 아 너가 웃겨가지고 여기서 아 여기서 가만히 못 있어가지고 움직였어 아 오 오 오 오 아 오비키 때문에 큰 소리가 들어오는 것 같이 찍혔네 응 야 너 하트 많이 받겠다 오 진짜? 그래? 오 나도 좋은 생각이 났어 한번 해볼게 뭔데 뭔데? 기대된다 아 너무 기대는 하지마 뭐지? 아 나 웃기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엄청 웃겨 아 아 아 아 커피 나는 거야? 아 아 웃겨 아 봐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렁이처럼 콧물 나오는 거야? 아 아 진짜 웃기다 아 아 진짜 웃기다 나 그거 알려줘 너 한 거 고스트 뭐? 가만히 하다 뿜 이거 하는 거? 어 아 그거는 이거야 봐봐 어 이거는 최대한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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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7초쯤 맞춰온 다음에 오 숨도 못 쉬겠다 오 오 숨도 못 쉬겠다 오 아 안 걸리네 오 오 오 거기서 스티커 없앤 다음에 그래 뿜 이렇게 하는 거지 오 나도 해볼게 그래 해봐 아 이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어렵구나 숨도 쉬면 안 돼 아 숨도 쉬면 헉 안 돼 과연 그녀는 한 번에 성공할 것인가 아 아 야 웃기지마 두 번만에 성공할 것인가 아 진짜 웃겨 나 웃겨서 못 찍어 알겠어 과연 그녀의 도전은 아 한다 7초 한 다음에 그녀의 도전은 응원한다 오 안 움직이는데 오 안 움직인다 대박 야 그 다음에 업 된답니다 뿡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잘 됐을까 모르겠네 하하하하 잘 참더라 봐봐 아 진짜 웃겨서 죽는 줄 알았네 아 이때 아 좀 마지막에 망한 것 같아 오 안 움직이는데 하하하 이때 막 움직였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봐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재밌다 하하하하 대성공이다 하하하하 틱톡 타임 스캔 찍기 대 성공 이런 것도 있었나 예쁘네 하하 하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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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누구세요? 나야? 응 오 뭐야 내가 잘못 봤나? 오 무서워 오 뭐야 응 오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들바라